훈ف 무슨 맛있대요? 오늘은 약해서 봐야 될게 고춧이지? 여기는 내가 어떻게 자르냐면 일이 조금씩 자릅니다. 끓는 거지. 뜨겁게 가끔 있거든. 그래 개누이야. 이렇게 뜯어갖고 잘래요. 어? 그거 내가 진짜 못하는 거야? 신사이가 다 완전 이 맛보거든. 완전 에너지 돈까스. 조금씩 잘라붙는 맛도 있어. 맛있어. 나는 돈까스에 밥을 먹다가 말아먹잖아. 말아먹도 없으면. 네. 내가 설명하는데 이렇게. 이렇게. 밥이 눈사람이 아닌가? 한 명만 한 손 때문에 안이 먹었죠? 네, 이 사람 때문에 안이 오, 알아요 오, 알아요 오, 알아요 오, 알아요 오, 알아요 오, 알아요 잘 먹으셨으면 생각해 아... 여기는 여기는 시킨묵 도수 맛있다 시킨묵은 야채는 보통 나는 꼭백이 햇반 하나 비벼 먹거든 이때까지 묵은 것 중에서는 전원이 1등이라고 보면 여기는 아 나 양배추를 쓸 때 양배추를 소스로 많이 끌어야 돼 스마일링이 보셨습니까? 양배추를 소스로 많이 끌어야 돼 이 당팥도 무슨 맛이야 이 당팥도 슈퍼하셨으니까 지금 슈퍼하셨으니까 음 슈퍼하셨어 음 슈퍼하셨어 이만 똑같은데 슈퍼하셨어 음 슈퍼하셨어 이거 무슨 시킨나 이거 발란더 발란더 딱 맞어 대박 이거 할 거 했어? 또? 이거 할 거 발란스마타스 맛있겠다 맛있어 맛있어 내가 여러 개를 시키면 좀 잘라 생각할 텐데 하나다니라 그러면 잘라 잘라 먹는 맛도 있어야 해 먹방 그리고 그다니라 됐는데 오늘 몇 시고? 몇 시고? 먹방 한 거 영상 신청할게요 3시 3시부터 나갔어 아떡아 맛있네 맛있네 위치 대단하지만 경제에도 관심이 많고 야무지게 살았다라는 생각이 집어들 오늘 그렇게 해왔으니까 오늘 조직도 해드리고 오늘 조직도 해드리고 먹는 거 유튜브에 올려야 해 진짜 응 원래는 괴물밖에 없거든 셋째 살 때는 주먹밥 같다 응 옛날에는 채널 이름이 괴물 바퀴 옛날에는 채널 이름이 괴물바퀴 오 고맙다 옆에 와 유튜브 구독자 최고 기록 밥 먹자 밥 먹자 밥 먹자 우정 우정 밥 밸런스 맞추데 김치씨 되지? 진지? 고기 장난이 맛보기 안 남잖아 바꾸는 중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음 원래 집밥밥이 그런 게 있는데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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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만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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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rails 투 одна 팔 토ама 날짜 우리